그럼 쓸데없는 선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! 아 궁금해 민아랑 눈 맞았어? 난 거 같아 민아 난 거 같아 느낌이 왔어 난 거 같은데? 모모야 나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주려고 했었던 거 너무 커가지고 커가지고 다른 걸로 했어 일단 열어보고 주려고 했었던 거 말해줘 왜 이렇게 말했지? 너무 설레 마음이 모모 강아지 키우니까 뭐야? 나 이거 얘기 받아 봐 고양이 봐 진짜 쓸데없다 진짜 쓸데없다 모모 그거 키우면 돼 원래 오이 키우는 거를 주고 싶었는데 아 이거 키우는 거야? 키우는 거야? 키우는 거야 생각이 너무 좋았다 아 캣닙 진짜 쓸먹어 그거는 근데 지켜봐야 돼 만약에 포도맥을 너무 잘 먹으면 포도맥을 너무 잘 먹으면 포도맥을 너무 잘 먹으면 아 그렇구나 너무 대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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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